안녕하세요 커몬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단체장들 지난달에 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죠? 커몬라디오는 취임 100일이 지난 이 시점을 1차 점검의 계기로 삼고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했던 약속 그리고 취임 시작 때의 초심 과연 변함은 없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뭔지 도지사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까지 16명의 단체장들을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인물은 최경식 남원시장입니다. 커몬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을 바로 만나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네 최경식 남원시장님이십니다. 취임하신 지 100일을 지나 넉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시장님 군수님 교육감님 전부 다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3년 된 듯한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넉 달 됐는데 한 3년 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상가 준비하는 과정도 바빴지만 실제 인수의 과정을 지나고 또 취임 이후에 이제 우리 시정에 있는 공직자들 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테니까요. 다른 지자체장하고 다르게 남원시장님이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십니다. it 벤처기업 출신이세요? 네. 이 이력이 남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기업을 사실 이제 창업을 해서 유지하고 이제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계속 경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남원에 가지고 있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적 예술적 어떤 유산 전통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재탄생시키고 또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원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우리 다른 단체사장님들께서도 충분한 출중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우리 남원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를 끊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요. 네. 경영가의 마인드로. 남원은 어떤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적 소재와 예술적 소재 그리고 생태자원들이 참 대한민국이 1등 간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남원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제가 태어난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세대에 맞게끔 글로벌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은 소재들이 다양성 있게 콘텐츠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스토리를 통하고 그래서 각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좀 만들어놓으면 그야말로 우리 남원은 무궁문제를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도 고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항공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꼽으셨어요. 남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 남원의 lx 쪽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 우리 남원 지역에다가 드론 활용센터를 지금 현재 200억 정도를 들여서 짓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드론 활용센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적공사에서의 지적현황들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뭔가 공공기관도 같이 함께 유치를 하고 또 그리고 연구기관 또는 학교 농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드론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를 지금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남원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함을 하고 이제 또 전시홍보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 통합지원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도 하고 또는 또 그 장비들을 또 고치기도 하고 그건 또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호남권에서 저희 남원이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유치 신청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항공산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비행기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고 드론이었군요 이게. 이게 이제 지금 형태는 지금 드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찍거나 아니면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한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현대모빌리티도 그렇고 uam 산업이라고 해서 드론을 타고 이제 교통이용시설을 이제 운송 운수시설을 쓰고 위해서 네. 맞아요. 수십조 원을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나머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적 여건을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지리산을 갖고 있잖아요. 지리산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공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축인데 저희가 딱 중심부에 있어요. 저쪽 남해에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지리산뿐만이 아니고 더규산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항공기로 이제 일단 그런 관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나머지 지역경제의 아주 큰 축이 되겠다고 지금 판단을 했었던 거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거든요. 아 정말 양질의 일자리죠. 맞습니다. 신사업이기 때문에. 신사업이기 때문에. 신사업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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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 남원이 이제 돈은 복합도시이지만 실진력으로 산업주의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업체제를 바꿀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미래 4차 산업에 갈 수 있는 길목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시의회에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의회도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셔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거창이 원래 사과로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데 거창에서 승강기 대학을 만들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강기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래서 청년들이 그 승강기 대학을 다 오는 거죠. 그리고 승강기 대학이 오니까 승강기 관련된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들었을 때 거창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드론으로 우리 남원이 대박 칠 수도 있겠다. 당연하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 하면 남원이 먼저 떠오르는. 최소한 호남권에서 대표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크게. 전국적으로 해.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사실 uam 산업과 관련해서 제주하고 관련된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 남원에서도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 산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서 뭔가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지만 기업들을 유치해야만이 이게 결국 산업의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유치하고 연구기관들도 유치하고 공공기관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드론은 지금 아까 신성장 동력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남원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만 좀 갖춰준다면 맞습니다.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갑자기 김관영 지사님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어떤 호남권에 대한 드론활력센터를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지금 남원에 대해서 우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만나고 계십니다. 김관영 도지사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남원을 글로벌 아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신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한 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소재와 예술적 소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광알루 예를 들면 광알루를 보더라도 그 중안에 지금 현재 정원만 보고 광알루를 구경하고 이제 돌고 나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추어탕 한 그릇 들고 드시고. 추어탕 네. 빼놓지 못하죠. 하는데 거기에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해놓고 또 요촌도 제대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소재와 예술적 소재들을 뭔가 제대로 이제 조성을 해놓고 거기서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통해서 뭔가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속의 남원이 아닌 세계 속의 남원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가서 그야말로 이제 그게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관광벨트. 네. 우리 시내 중심권에. 물론 시내 중심권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전 지역에 분포해서 이제 진행하겠지만 우선 먼저 시내 중심 지역에다가 벨트를 조성을 해놓고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서 뭔가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 아트도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유동인구 관계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서도 요즘에는 행사 축제 같은 거 하면 한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맞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축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축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남원에 비해서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남원이 너무 보기 좋은 게 많은데 그 요소들이 많은데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엮어야죠. 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잼매는. 네. 네. 구슬이서 말해도 껴야 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보물을 한번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원의 일반 산업단지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또 조성해서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 네.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탄소중립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부분도 있어요. 탄소중립의 시대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백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이 육류인 경우에 200kcal를 생산하려고 하면 24kg의 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오산업단지를 형성하겠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탄소 정책에게 맞는 먹을거리 미래 먹을거리를 뭔가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거점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계획이거든요. 곤충을 먹는 건가요? 그럼요. 갈색 거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갈색 거절이. 갈색 거절이가 뭐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실누예처럼 생긴 가느다란 곤충이 있어요. 네. 그 곤충을 생산을 해서 말려서 분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외에 식사를 할 때 먹는 것처럼 먹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폐사료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가공이 되고 있지만 저가의 중국산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직접 친환경 형태로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유통까지 시키는 육자산업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모티브를 우리 이제 단백질로 가려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고기 맛이 나나요 그게? 고기 맛이 나는지 이제 그건 육강후 요즘에 우리가 두부로도 고기를 만드는지. 맞아요. 콩고기. 콩고기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변화의 형태를 줘서 형태변화를 줘서 얼마든지 그거는 재탄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축산업의 형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워라벨이잖아요. 적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성비. 그렇죠. 거기에 맞는 산업을 신성장 산업을 잃고 가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준비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산업단지를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24만평 정도를 조성을 해놨어요. 곤충. 아니요. 일반 산업단지요. 일반 산업단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곤충은 축산인데. 곤충은 또 축산입니까? 맞습니다. 제도적 변경이 이제 필요하지만 그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뭔가 그쪽에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들을 잃고 가는데 지금 노력을 더 하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일반 산업단지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군요. 네. 저는 곤충이 축산업이라는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네요. 곤충산입니다. 네. 축산이라니 참. 주간부처도 농림축사 싶은 겁니다. 곤충. 네. 남원도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원을 포함해서 89개의 지자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놓고 있는데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도 들어볼게요. 사실 우리 남원의 인구가 한 7만 9천 정도 되거든요. 70세 이상이 1만 7천 분 정도 되셔요. 70세 이상이.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소멸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저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5년 10년 뒤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 5년 10년이면 진짜 가까운 시기예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30년 40년 내다볼 것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근로 여건 노동 여건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멸에 대한 방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향 곡선을 완만하게 견딜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귀양이 됐든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지 간에 그분들을 유입해야 될 여건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권에서도 결국은 손상공 자영업 하신 분들은 먹고 살 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해나가야만이 인구 소멸에서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역경제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뭔가 좋은 공기 마시면서 비용이라든지 또 생활 여건들이 좋은 여건들이 되면 저는 충분히 소멸의 대응에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지역경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있는 청년들을 조금 못 나가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과 일자리 그리고 일단 남원 전체가 좀 활력. 맞습니다. 활기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안이나 해법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목적의 초기에 법안발의 취지가 우리 사남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49명이라는 의대생이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온광대학교에 지금 현재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목적성을 공공의료인력으로 변화를 준 건데 지금 현재 법안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내용하고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법안이 지금 동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지를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죠. 이미. 네. 그런데 이제 의료에 대한 필요성 강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섞여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공공의료를 먼저 추진을 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추진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련 의원님들하고 입법기관에 필요한 내용들을 결국은 합리적인 타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뭔가 그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인 저희 입장으로서도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되면 또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활력도 찾게 될 텐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 49명은 의대생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대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 생각은 우리 남원의료원이 있거든요. 도립병원. 그런데 이제 그쪽을 실습병원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금 동시에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립병원에서 가서 실습할 것이 아니라 남원의료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저희 공공의대 부지도 지금 남원의료원과 인접한 곳이다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경식 남원시장을 만나고 계십니다. 취임하신 지 100일을 지나 넉 달을 3년처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신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3년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셨네요. 남원이 또 관심을 모은 게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산악열차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추진 놓고 시민단체는 시장님이 면담에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시죠? 사실 이제 완연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 전기열차는 우리 시에서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시의회에 통과를 해서 지금 실시백 체결을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사업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여건들을 촘촘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요.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확인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마당에 된 마당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해야죠.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산악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산악열차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검토가 된다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부지선정 확정했고요. 지금 도 유지 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의료원 바로 옆에다가 확정해서 내년에 지금 바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하고. 네. 뭐야. 지금 남원의료원 옆에 공공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도 만들고 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있으면 너무 이용하기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접지역에 항상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사회적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금 사실 2021년도에 345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다 원정출산을 다 했어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있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바로 이제 인접지역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그 주변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인접에 있는 7개 시군 7개 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인접에 있는 임실순창 장수 또 함양 또 구례 또 곡성 이쪽에서도 지금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제1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을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친환경.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정말 산후조리하는 데는 우리 산모들께서 해둘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몸관리도 해야 되겠고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겠고 아이뿐만이 아니고 아이도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제1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네. 제가 남원 어떻게 하는 거 봐서 하나 더 나을지 안 나을지 제가. 남원에 와서 출산하시게요. 남원에서 제가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과 정책도 중요한데 요즘 역대급 고금리 우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팍팍합니다.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원에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려면 국가예산 확보가 또 중요한 문제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런데 약한 8.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매주 올라가서 매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제가 가서 프레젠테션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 벤처기업 사장님 출신이셔서. 풀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님도 그렇게 매주 올라가서 ppt 하신다는데 이렇게 전라북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시민과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시민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통합과 화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추진하겠지만 결국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직자와 시민과 시장의 한몸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결국은 240군데라는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그 부분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소통 행정하고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시의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공직자를 바라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는 시민들에 대한 존중감과 시민은 공직자에 대한 존중감을 서로 가지면서 뭔가 우리 남원의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춰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들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남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남원 임기 남원 시민들을 위해 또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단체대장 취임 100일 인터뷰 지금까지 최경식 남원시장이었습니다.